여기 와서도 호랑이 잘 하겠지? 잘 할 거야 안녕하세요 그린라이트입니다 지금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현대가더비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전병관 선수의 퇴장으로 억울한 퇴장이죠 억울한 퇴장으로 강원전에서 패했는데 4-5 징계 감면이 돼서 오늘 경기에 또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라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가서 저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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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고 화이팅 강경원 전국의 승인을 위하여 독세계 전사여 전진하라 신경이 끼느라 그대를 지켜줍니다 전국할래 할래요 전국 전국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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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PBO XIMI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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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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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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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래알래오 알래알래오 알래알래알래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동백의 파도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오오오 알래알래오 알래알래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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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잘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오오오 힘을 내라 전부 오오오 힘을 내라 전부 오오오 네 오늘 경기가 끝났고 이제 다시 오마이그린 단관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울산원정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제 에이매치 휴식기 한 2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은 마음이 아프지만 얼른 다시 이제 양재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화이팅 힘내세요 다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시원해 뭔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이 맛에 축구 보는거다 이 맛에 축구 보는거다 이겼으면은 이겼으면 더 맛있는데 아니 이겼으면 이게 이 맛은 아니잖아 우리가 아는 맛 이 맛은 아니잖아 그치 이겼으면 이게 꿀맥주 아까 꿀맥주 있었거든 꿀 없어도 돼 꿀 없어도 되는데 꿀이 많이 필요하네 꿀 없으면 꿀 pollution 꿀 흡수 꿀 흡수 꿀 흡수 꿀 흡수 형 어 뭐야 오늘의 약간 그래서 우리 운명이랬어 아 이거 뒤에 여기와서도 호랑이 어쩐지 뭔가 뒤통수가 쎄하더라 뒤에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었네 왜 오빠 호랑이 키잖아 아 뭐야 진짜 기분 나빠 뭔가 근데 뒤에서 나 안 나오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 그 전반전은 별로였거든 후반전에는 강원전 때처럼 강원전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뭔가 아 뭐 하는구나 이건 보인단 말이야 에이매스 유식기 때 잘 만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잘 하겠지 잘 할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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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